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오리온 성운의 무엇이 더 흥미로운지 살펴보겠습니다. 오리온 성운은 오리온 자리, 허리띠, 동쪽에 위치한 두 거대한 구름 오리온 A와 오리온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구름 모두 오리온 자리의 거대하고 무거운 지역입니다.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약 1344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약 33광년입니다. 우리 기준으로 이는 매우 많은, 심지어 환상적으로 많은 거리입니다. 여기에는 많은 젊은 별들과 다른 물체들이 먼지구름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. 2017년에 과학자들은 오리온 성운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멋진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, 겨우 태어난 두 개의 별이 충돌하여 강력한 우주, 불꽃놀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. 이 사건의 모든 힘을 상상하기 위해 우리 태양을 살펴봅시다. 충돌 후 폭발한 에너지는 우리 태양이 10백만 년 동안 계속해서 빛나게 했습니다. 충돌은 그러한 힘과 세기를 불러일으켜, 그 뒤에 이어진 폭발은 이전에 흐르던 가스의 150km의 속도로 운동을 부여했습니다. 이것은 우리 태양이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속도와 거의 같습니다. 별들 자체는 이 충돌을 견뎌내고 지금은 초속 13에서 29km의 속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, 과학자들은 50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암모니아 구름을 발견했습니다. 형태상으로, 그것은 구부러진 검에 비슷합니다. 우리는 아직은 은하순의 새로운 별들이 어떻게 가스 구름이 축소되고 형성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이 성운에서 암모니아는 2밀도 높은 별, 구성 요소의 구름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 온도를 측정합니다. 이것은 그들의 섬유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. 토론토 대학의 천문학자 레이첼 프리즈는 이렇게 말합니다. 또한 새로운 연구는 오리온 성운에 세 가지 다른 세대의 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유럽 남부 천문대의 팀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별의 밝기와 색상을 측정하고 있습니다. 그녀는 가스 거성 행성 위성 및 명황성과 같은 깊은 얼음으로 된 형태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방사성 붕괴 과정은 얼음 껍질 아래의 물의 전체 해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세드나의 표면 질소는 페리 헬리온을 지날 때 증발하여 지구 대기의 1만 분의 1밀리바 정도의 약한 대기를 형성합니다. 그러나 세드나가 태양에 가까이 접근했다면 더 밀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런 경우 표면의 메탄이 증발하여 눈 형태로 떨어졌을 것입니다. 이는 네프튠의 의성 트리톤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. 물론 세드나는 먼저 그녀의 궤도 특성으로 과학자들의 관심을 끕니다. 세드나는 자신의 궤도를 거치는데 450만 일이 걸리며 이는 12000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입니다. 이렇게 하여 인간의 원숭이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진화 과정은 166세드니안 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. 세드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? 주요 속에서 많은 소행성들은 대규모인 목성 때문에 행성으로 형성되거나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목성의 영향으로 목성과 화성 사이에서는 행성 형성이 방해되었습니다. 더욱이 목성은 일부 물질을 훔치고 흩어져 있어서 주요 속의 모든 소행성들의 총 질량이 지구의 질량의 30%를 초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넵튠과 천황성과 같은 기체 행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. 따라서 그들의 영향으로 세드나의 궤도의 편심도 즉 크게 뻗은 타원 궤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세드나의 태양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행성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알려진 물체들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. 세드나는 심지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궤도 평면 즉 황도를 따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세드나가 현재 위치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이론은 세드나의 궤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넵튠 바깥쪽에 큰 행성인 엑스가 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이론은 태양계 형성 초기 해성들이 쿠퍼허트 이상의 위치 즉 오르트 구름까지 멀리 던져졌다는 것입니다. 거기서 해성들은 이미 태양이 아닌 외부 중력의 영향을 받고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만 천문단이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통대로 제일 흥미로운 세 번째 이론을 남겨두었습니다. 그것은 태양의 탄생이 대형별 모임에서 일어난 것을 가정합니다.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. 이전 버전에서 제안된 대형 물체와의 빠른 접근은 세드나와 같이 복잡한 궤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것은 오오트 구름 형성 이론 중 하나에 적합합니다. 또한 천문학자들은 발견된 세드나 소행성의 궤도 매개변수가 우리 태양이 이중 별체계의 일부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이중 체계는 우리 은하에서 흔한 현상입니다. 천체 미존에 대한 가설적 위성인 네매지를 찾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.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그리고 이 동영상 아래의 의견을 남기면 우리는 신비한 네매지에 대해 전문적인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존재 가능성을 살펴볼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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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